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그만 내려와라, 중도 하차해라, 대통령 그만해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내일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율 상황도 봐야겠지만 일단은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APEC 참석이나 G23 참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또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뭐냐면 아니 김건희 여사는 활동 안 할 거야. 그런데 외교와 의전 이런 것들은 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배우자기 때문에 영부인 아니냐 대통령 부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는 계획에는 현재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외교활동도 일부 목소리, 의원들 목소리는 중지해야 된다. 지금 민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글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심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안 데리고 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늘 지켜봐야 되겠죠. 안 데려갈 수도 있다. 너무 민심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자꾸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날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발이 돼서 본회의에 투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과 연계돼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같이 따라가면 민심이 더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좀 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실제 해외 순방을 같이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정부 판단을 한다면 그런데 대통령이 항상 상식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최소한의 이거는 일반 상식인데 상식을 뛰어넘어 보니까 두고 봅시다. 아니 그런데 해외 순방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정말 꼭 진짜 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읽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나가는 걸 참고 안 나가고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전에 총선 앞두고 독일 안 나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통령도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APAC하고 G20을 또 대통령이 안 갈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혼자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혼자 갈 수 있을까? 가더라도 안 가면 안 갔지. 둘 다 안 갔지. 혼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혼자 잘 못하시니까 혼자 갈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이 된다면 같이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동행하기 어렵다. 은근히 특검법이 본회의를 14일에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네. 14일에 고른 시점이잖아요. 그래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포인트네요. 이런 정무적 판단 또 여당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가는 게 맞는데 그것도 다 뿌리치고 기자회견 했으니까 됐지 하고 가면 다음 주거든요. 바로. 네.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보면 대통령실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현실 진단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 순방을 같이 갈 확률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하는 얘기 보십시오. 그래서 지도가 10%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답변을 유럽 정상들도 떨어진 사람들 많다. 기시다 얘기도 하고. 기시다도 뭐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안일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0%로 떨어진 유럽 정상들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네. 체크해 봤더니. 네. 뉴스에 나온 자료를 봤더니 그렇던데. 진단을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병원에서도 가면 아파서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처방보다도 진단입니다. 진단을 잘해야죠. 진단을 잘못해서 오진을 하면 처방이 거기에 오진에 대한 처방이 나니까 병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의사들도 진단에 자신의 시간에 한 70%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처방보다도. 진단만 명확하면 처방은 절로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정진석 비서실장 참모들이 진단을 잘 오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이 나오는 수가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도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김건희 여사가 또 세외순방에 따라가서 목에 힘주고 처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거 한번 지켜보죠 같이. 순방이라는 그런 또 잘못된 처방이 나올지 잘못된 진단과 처방까지 잘못되게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 그다음에 모레 명태균 검찰 조사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강의경 씨가 검찰에 출석을 또 했더라고요. 김영선 전 의원 조사를 받았고 강의경 씨도 오늘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정치장 후보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명태균 씨 소환 조사 이후 입장은 자세히 밝히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조사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할 텐데 강의경 씨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명태균 씨는 오늘 또 SNS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을 올려서 그 내용을 봤더니 시 한 편을 적어놨습니다. 봤더니 이게 남이장군의 시더라고요. 남이장군 세조 때 여진족을 물리쳐서 정말 병조판선까지 승승장구했지만 세조가 물러난 다음에 사망 후에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20대 27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적어놓은 그 시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시를 쭉 보면 결국 윤석열 정권 탄생의 개국공신이 난데 나 너무 억울하다. 울분을 토라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검찰 조사 앞두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시그널, SOS를 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시는 진짜로 그런 의미죠. 나 너무 억울해. 네, 윤석열 좋아서 천하를 얻었는데 나를 이렇게 팽을 치냐. 그런 의미로 보이네요. 네,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녹취. 추경원의 대표는 빨리 깔아, 다 내놔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 씨를 향해서 아니, 민주당의 그런 녹취, 육성 녹취 이제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SOS를 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 씨가 소환조사 앞두고 검찰은 또 수사팀은 보강을 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움직임은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늦장 대응을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동안. 거기 고소고발, 고발된 지가 작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올 7월인가요? 늦게 수사가 시작이 됐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니까 어때요? 수사 이렇게 되면 특검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의 공청 이런 것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검찰 일부를 보강을 4명인가 한 것 같아요. 보강해서 이래 하니까 특검 갈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수사함에 있어서 명태균 씨의 가장 중요한 핸드폰을 아직 확보를 못한 것 같고 확보한 것은 깡통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 소극적으로. 네.